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도 5회 내부 참여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독문회 가입비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2016년도 졸업하는 성인고 40회 졸업생들 총독문회 가입비입니다. 이상윤 회장 총독문회 가입비 1금 458만원 2015년 성인고 총독문회 가입비 1금 468만원을 수령했습니다. 2015년 12월 11일 제10대 성인고 총독문회 회장 이순국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이어서 교과제 참여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의 자리로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반죽에 맞춰서 교과제 참여이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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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국회의원이시 신상댄 의원님이 축사하고 도착했습니다. 민원들이 고맙습니다. 성일보 동문 여러분들께 2015년 성일보 총동댄 숙련의 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 준비에 있으신 모든 분들의 도움을 감사드립니다. 성일보 동문 여러분들 지난해 고생 나누셨습니다. 새해 복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일의 장식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회의원 신상댄 의원님 감사합니다.